이거 지금 열심히 뽑고 있어요. 주먹받아가지고 옆봉지를 만들어야 되는거야. 우리 옆집 오회장님, 오회경언니와 고모님과 함께 마늘맛 300평을, 마늘 쫑을 이렇게 새로나온 쫑, 아삭아삭한 안대를 이 맛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음, 맛있어. 매워. 매워요. 잘 받으십시오. 이 끝에 이 세모난대는 이렇게 뿡 분리를 하는 겁니다. 이렇게 쭉, 이렇게 닫으시면 여기에 요거는 뿡 이렇게 분리. 분리, 분리. 이 세모 모자는 뽁 이렇게 분리해서 잘라서 요건 안 먹는 거구요. 맛있게 드십시오. 음, 맛있다. 안녕하십시오. 안녕하십시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